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랬죠. 하지만 남편을 만나고 나선 저의 평범한 인생이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얼마나 제 삶이 기구했는지 이제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편이에요. 35살에 결혼을 하였는데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하던 찰나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또한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었는데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았죠. 그때 당시 남편 나이가 37살이었는데 남편은 전혀 37살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동안이었어요. 게다가 본인 몸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남편 말로는 항상 퇴근하고 헬스장에서 2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집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남편의 말에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평상시 모습과 비슷하게 성격도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죠. 정말 가식 없고 솔직한 게 만나면 만날수록 사람이 진국이었어요. 때론 너무 솔직해 제가 당황스러울 때도 몇 번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귀엽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남편의 집안 사정도 듣게 되었는데 남편은 부모님 없이 형이랑 단 둘이서 살았대요.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집을 나가셨대요. 그래서 남편 또한 어머니 얼굴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리고 아버지는 배를 타셨기에 1년에 몇 번 집에 오실까 말까 하셨고요. 근데 이런 아버지도 얼마 안 돼 소식이 끊겨 대부분의 삶을 형과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의 형이 남편보다 7살이나 많아 이런 생활이 가능하다고 했죠. 남편에게도 형이라는 존재는 형제 그 이상 거의 부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대요. 두 사람의 우애가 정말 남달랐던 게 남편의 형이 남편을 끔찍히 여기는데 남편 또한 형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달려가곤 했어요. 그 정도로 우애가 좋고 형제 사이가 좋았죠.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사이가 좋은 형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 전래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사이였죠. 제가 남편에게 제일 먼저 소개를 받은 사람도 남편의 형이었는데 둘은 생긴 것부터 성격까지 아주 똑같은 쌍둥이 같았어요. 남편의 형 또한 저를 보며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동생이 이런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자기는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절 많이 예뻐해 주셨죠. 저도 나이는 많았지만 남편 형보다는 10살이나 어렸으니 아주버님은 제게 막내 여동생이 한 명 생긴 것 같다며 잘해 주셨어요. 게다가 남편이 없을 때 제 번호까지 살짝 물어보시며 남편이 속 썩이는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혼내주겠다고까지 하셨어요. 남편의 형이 이 정도로 저와 남편을 챙기는 이유가 또 있긴 했는데 44살이 될 때까지 장가를 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미 늦은 것 같다고 동생만 좋은 사람 만나 장가가고 행복하게 살면 그거 하나로 조카다고 하셨죠. 그리고 조카가 생기면 본인 자식처럼 조카 키우는데 헌신을 다한다고 하셨어요. 매달 50만원씩 조카 키우는데 쓰라고 돈도 줄 거라고 하셨죠. 원래 본인이 아이들을 이뻐하고 좋아해서 하는 일도 학원 차량 운전을 일부러 하고 있다고 했어요. 남편도 그런 본인형을 보며 형이 아빠가 되면 애들한테 진짜 잘할 텐데 나한테 이렇게 모든 걸 다 희생해 주니까 난 형한테 더할 나위 없이 고맙지 라고 하더라고요. 둘의 대화만 들어도 참 끈끈한 형제의가 가득해 보였어요. 남편의 형은 자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 동생 참 괜찮은 놈이니 결혼해서도 잘 살 거라고 믿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런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좋은 만남을 가졌고 딱 1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 인성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을 땐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혼생활도 여느 부부처럼 달콤하게 보내고 있었는데 저도 남편을 따라 운동하는 취미를 붙여 퇴근을 하면 꼭 헬스장에서 한두 시간 정도 헬스를 하고 같이 집에 돌아오곤 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제 취미 생활을 같이 해주곤 했는데 제가 캠핑 다니는 걸 좋아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같이 캠핑을 하러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아주버님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딜 가서도 은연중에 아주버님 이야기를 하며 우리 형도 이런 데 오면 참 좋아할 텐데 라든지 우리 형도 이런 거 먹으면 잘 먹을 텐데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처음엔 이런 남편을 보고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부모 같은 존재이니까 남편이 이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어요. 왜 자식들이 어디서 맛있는 거 먹거나 좋은 데 가면 부모 생각이 나는 것처럼 남편도 부모를 대신해 아주버님 생각이 나는구나 싶었죠. 근데 점점 도를 지나치며 아주버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간 제가 더 미안해질 만큼 본인 형 얘기를 자주 하는데 오죽하면 제가 먼저 그럼 다음에 캠핑 갈 땐 아주버님도 모시고 같이 갈까? 라고 하니 그건 또 싫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본인 혼자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면서 대충 웃어 넘기는데 듣는 저로서는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었어요. 가뜩이나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아주버님이 이사까지 가시면서 왕래가 많이 줄어들긴 했거든요. 게다가 원래 사이가 돈독한 형세인데 저랑 결혼을 하면서 멀어진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먼저 제안을 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 매달 셋째 주 토요일마다 정해놓고 아주버님하고 다 같이 만나서 외식하는 건 어때? 캠핑이야 1박 2일 내지 2박 3일 동안 같이 있어야 되니까 불편해도 외식은 괜찮지 않아? 라고 하니 남편은 제 제안에 반색을 하며 아 정말 그래도 괜찮아? 아 나야 너무 좋지 나 그럼 지금 형한테 전화해서 말해도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남편을 보고 진작에 얘기를 할 걸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역시나 아주버님도 전화기 밖까지 들릴 정도로 제수씨 저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아주버님은 만날 때마다 빈손으로 오신 적이 없으셨어요. 제게 꼭 뭘 사다 주셨는데 큰 건 아니지만 조그마한 선물을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선물을 못 주실 땐 돈 10만원이라도 주고 가셨죠. 그리고 꼭 남편이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러 나갈 때 제게 제수씨 우리 동생이랑 잘 살아줘서 고마워요. 제수씨가 내 동생이라 생각하면 장민이보다 훨씬 아까운 여자인데 장민이가 저렇게 제수씨를 좋아하니 그걸 보면 내가 또 흐뭇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수씨도 내가 아주버님이지만 큰 오빠라 생각하고 무슨 고민 있거나 걱정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해요. 라고 하셨는데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며 저를 챙겨주시는 게 참 감사했어요. 워낙 아주버님이 정이 많으셔서 뭐라도 있으면 저 먼저 챙겨주시는 모습에 내 존재를 이 정도로 소중히 여겨주시는구나 싶어 저도 이런 배려가 나쁘진 않았죠. 그렇기에 저도 아주버님을 만날 때마다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이나 김치를 드리며 잘 챙겨드리곤 했어요. 근데 이런 아주버님께 좀 죄송했던 게 있다면 매번 아주버님은 2시간에 걸쳐 저희 동네까지 오셨어요. 중간에서 만날 수도 있는데 저희 편하라고 여기까지 오신 거죠. 괜히 저는 이런 아주버님께 죄송스럽기도 해서 아주버님 다음 달은 저희가 아주버님네 집으로 갈게요. 매번 아주버님께서 여기까지 오시니까 죄송스러워서요. 라고 하니 아주버님과 남편이 동시에 기겁을 하며 아이고 아니에요 제수씨 혼자인 제가 오면 되지 뭘 두려우려고 해요. 하니 남편도 아 그래 자기야 형 보고 오라고 하면 되지 뭘 우리가 형네 집까지 가 아 그리고 장가목과 노총각 남자 집에 가는 것도 그것도 신뢰야 그치 형? 이라고 하며 둘 다 손을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 모습의 속으로 집에 뭐 여자라도 숨겨놨나 저렇게까지 질색을 하니 싶었죠. 근데 이런 저의 의심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제가 일찍 회사에 출근을 하게 되어 남편을 깨우고 남편이 다시 잠에 들까봐 얼른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하며 남편이 씻으러 들어가는 것까지 보고 나왔는데 밖에 나오니 비가 한두 방울씩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우산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죠. 역시나 남편은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고 제가 온지도 모르게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식탁에서 웬 전화벨 소리가 울려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한테 급한 전화가 오나 보다 싶어서 식탁으로 갔는데 식탁 위엔 제가 처음 보는 낯선 핸드폰이 하나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화면을 보니 우리 형이라고 쓰여져 있었고요. 제가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는데 화장실 안에서 물소리가 멈췄고 전화벨 소리를 들은 남편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방 안으로 몸을 숨겼죠. 그리고는 바로 남편이 밖으로 나와 전화를 받는데 손에 물이 묻었는지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 두 사람의 전화통화를 듣게 되었는데 아주버님은 전화를 받은 남편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치며 장민아 지금 주화 상태가 또 다시 안 좋아져서 지금 병원에 가고 있어 거의 혼수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러다 네 딸 주화 잘못 얘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나 지금 손발이 다 떨리고 미치겠다 어떡하냐 창민아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딸 주화라는 말에 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러니 남편도 한동안 말이 없더니 형 어떻게 해 주화 진짜 잘못 되는 거 아니야 나 어떡하면 좋아 우리 딸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세상빛도 못 보고 어떡하면 좋아 나 대신 내 딸이 벌 받고 있나봐 형 이라며 울음 섞인 말로 통화를 하는데 저는 그 통화 소리를 듣자마자 방문을 부서져라 열어제 꼈고 당신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딸이라니 어? 당신한테 딸이 있다고? 라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남편 또한 제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허둥지둥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당황한 얼굴로 여보 아니 당신이 어떡해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에게 딸이라니 딸이라니 그게 뭔 소리야? 지금 아주버님이 당신한테 뭔 소리 하시는 거냐고 라며 남편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서 아주버님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 아주버님이 전화를 받으시곤 자 장민이니? 설마 제수씨 집에 계셨어? 라고 하는데 그 말에 아주버님 저예요. 저 지금 미치기 일보 직전이니까 바른대로 말해주세요. 남편한테 딸이 있다고요?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 한동안 묵묵부답이었던 아주버님이 죄송합니다 제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가 제가 창민이한테 거짓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우리 동생은 아무 잘못 없어요 제수씨라고 하는데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전화를 끊었고 미친 사람처럼 집을 빠져나왔어요. 남편은 그런 절 붙잡으며 내 얘기 좀 들어봐 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의 손을 있는대로 뿌리치고 집 밖으로 나왔고 화장이 다 번지게 울며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러니 곧이어 남편도 옷을 갈아입고 절 따라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절 쫓아오며 제 이름을 불러댔고 저는 그런 남편의 부름에도 무시하며 앞만 보고 뛰어나왔어요.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남편과 마주하는 것조차 끔찍했거든요. 그렇게 전 사거리 신호등이 거의 끊기기 직전에 횡단보도를 건넜고 전 당연히 남편이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곧이어 몇 초간의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부름이 멈추게 되었죠. 저는 이 모든 소리에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어버렸고 불길한 느낌으로 뒤를 돌아봤을 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남편이 도로 한복판에 차가운 비를 맞으며 쓰러져 있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도 기억하다시피 남편을 부르며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제 목소리에도 반응이 없었고 축 늘어져선 가만히 눈만 감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시민들의 신고로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딱 일주일 만에 눈을 감게 되었어요. 저는 제게 일어난 이 모든 일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고 심적으로 죄책감까지 들었어요. 정말 평온하고 평화롭던 저희 부부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 입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을 수도 없이 남편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저보다 더 기구한 여자가 어디 있겠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남편의 과거는 아주버님을 통해 알게 되었죠. 아주버님 말로는 남편이 31살에 만나던 여자로부터 임신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애를 낳았는데 이 여자가 남편에게 덩그러니 애만 맡긴 채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남편 또한 이 아이를 안고 한참을 고민을 했대요. 그냥 보육원에 보낼까 입양을 시킬까 하고요. 근데 아주버님이 그 모습을 보고 차마 그럴 수 없다며 우리도 엄마랑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아봐서 알지 않냐고 이 조그마한 애를 어떻게 그런 곳에 보낼 수 있냐며 아주버님이 저희 남편을 대신해 그 아이를 키우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아주버님은 제게 울먹이며 내가 장민이한테 그랬어요. 형이 희생해서 그 아이 키울 테니까 너는 제대로 된 가정 이루면서 살라고요. 그리고 이 비밀도 무덤까지 가지고 가자고요. 그래서 그 아이 또한 저를 아빠로 알고 있고요. 라는데 그 말에 근데 왜 저한테까지 그 아이의 존재를 숨기신 거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그 아이가 아주버님 딸이라고 해도 상관없지 않냐고 하니 저희 남편도 그 아이와 단 둘이 만난 적이 없었대요. 갓난아기였을 때는 몇 번 만났는데 인지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턴 그냥 사진과 동영상으로만 보고 만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말이 안 나와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이 사실을 숨겼는데 만약 평생 같이 살았다면 몇십 년을 감쪽같이 숨기려고 한 거였냐며 아주버님께 소리를 질렀죠. 그러니 아주버님은 고개를 숙이며 그 아이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오래 살지 못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두 형제의 과거가 감춰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제수씨. 라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을 통해 알게 된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그제서야 남편이 본인 형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매번 술만 마시면 아주버님한테 본인 짐을 형이 다 지는 것 같다는 등 자기가 벌인 일을 형이 다 치운다는 등 이런 얘기를 자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이런 사정이 있었던 거였네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자마자 아주버님이 이사를 갔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저희와 가까운 곳을 살게 되면 남편과 아주버님이 숨겨놓은 그 아이의 존재를 알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주버님은 평생을 혼자서 그 아픈 아이를 위해 병원비를 보태고 남편의 짐을 대신 짊어지며 사신 겁니다. 정말 대단한 우회라고 했어요. 어떻게 사람 하나 등신으로 만들면서 아픈 아이까지 저 세상 가면 이 모든 비밀이 덮어진다고 생각했냐며 마음씨를 그렇게 쓰니까 당신 동생이 벌을 받은 거라며 울분을 토해냈네요. 그러니 아주버님도 할 말이 없다며 그래서 벌을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보내줄 때도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는데 제 사정을 아는 가족 이외에 주변 사람들은 다들 저한테 독한 여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저는 남편과 관련된 어떤 누구와도 연락을 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1년 뒤 아주버님이 절 찾아와 제게 한 번만 함께 해줄 수 없냐며 제안을 하나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버님의 제안은 실로 당황스러운 제안이었어요. 남편의 딸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한 번만 같이 부모 역할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제안이었죠.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어 저를 속인 것도 모자라 저보고 그 아이의 엄마인 척 아주버님과 부부인 척 함께 해달라는 게 말이 되냐는 소리냐고 했어요. 그러니 제 앞에 무릎을 꿇으며 제발 딱 한 번만 저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픈 그 아이가 힘든 치료를 받으면서도 제일 보고 싶은 게 엄마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 차마 그냥 듣고만 있을 순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보다 그 아이의 심정을 제일 잘 알아줄 것 같은 동생의 아내인 제게 부탁을 하는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크리스마스 땐 산타 할아버지가 엄마를 꼭 데리고 올 거라고 그 아이와 약속을 했다는데 한 번만 제발 그 약속을 좀 들어주면 안 되냐고 제 바지까랑이를 붙잡는데 이런 아주버님의 부탁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려면 가시라고 했네요. 내가 왜 걔한테 엄마 노릇을 해야 되냐고 걔가 그렇게 엄마를 보고 싶어하면 그래서 나이의 바람은 아이의 안 되냐고 그걸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래야 되겠다고 하시나요? 그럼 날씨가 안 되는 거에 대해 옆으로 그 아내로 웃음을 계신 이유는 이렇게 계속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어떻게 다 되셨나요? 감사합니다.